운영하는 이경진 기자가 자주 글을 올리는 왕개미연구소 이 글이 아주 그래도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 왕개미 연구소와 관련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나이가 이미 들었거나 또 나이가 들을기 이전 사람들도 많은 그런 교훈이나 시행착오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은퇴자 ac 60대 퇴직하기 이전의 10만 원과 퇴직한 이후의 10만 원 똑같은 10만 원인데 스트레스 크기는 다릅니다. 현직하고 그다음에 은퇴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데 이제 은퇴를 해봐야 아는 거죠. 은퇴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자식들 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죠. 한참 벌 때가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껴 쓰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부모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 줄 수가 있지만 본인이 처절하게 체험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한 이후에 느끼는 것이죠.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노후 위기감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 월급이 끊기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데 똑같은 은퇴자 신분 이라고 해도 연금액에 따라 삶의 질 지구학이 극과 극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연금격차라는 단어가 일상용어처럼 사용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죠. 한 분이 이제 그런 부탁을 젊은 분들에게 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직장인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부어나가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 59년생이 가장 평균적인 의미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네요. 이제 이때 분들이 소득대체율이 높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장 오래 불입한 그런 연령층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생각보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적네요. 그래서 이제 노인연금 같은 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1959년생 개띠들이죠. 개띠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연금을 오랫동안 부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는 추세고 사적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큰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 강점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변동률 전부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걸 보게 되면 나라가 여러분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위기 같은 걸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걸 보면 왜 그런가 하니까 노후가 되면 60안 20나 3세에 본인 자산이 여러분들 100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생활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물가상승률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들 터지고 난 다음에 물가가 좀 높았던 그런 기관들이 조금은 지금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렇게 가장 여러분 노후의 적이 먼 거 하니까 건강도 적이지만 나라 전체가 겪게 되는 포퓰리즘이나 그리고 경제위기 같은 거죠 그때는 물가상승률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정액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본인의 연금의 구매력이 절반이나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지키고 국가의 이런 체제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노후를 제대로 살아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냥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물가상승률을 이 카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훈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했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부동산 법을 경험했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일본만 잘 연구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생을 또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가 이제 이경진 기자가 젊으니까 젊으니까 먼 미래까지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글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연령대별 연금행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인들의 노후 전비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59년 돼지띠 남성들이 돼지띠입니까 개띠 같은데 남성들이 내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은 아직도 부족해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냐 이야기죠 경제사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연금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정액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음표 를 던졌죠 경제사회 상황이 악화가 되면 연금 절대 액수도 줄어들 수가 있고 연금이 갖고 있는 가치 구매력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젤D님께서 말씀을 잘 일본은 물가가 30년 동안 변동이 없는 저 물가인데 한국은 좌파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돈 풀고 여러분 그냥 돈 나눠주고 하게 되면 그럼 결국 몸이 빚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죠 인플레이션이 만연될 수도 있고 재정적자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역수지적자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기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든 연금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정액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그런 전망이라는 거죠 반면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은퇴자들은 연금 감액을 결정합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부가 도입한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출산율이나 기대수명 같은 주요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소등 대체율 등은 국가가 자동으로 조정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저출산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감액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좀 알려진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그런 연금 전문가인 연구위원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70%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보다도 인구 구조가 나쁘고 연금 수지 불균형도 심각한데 이런 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와 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훨씬 더 취약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무역 수지가 한 분기 정도만 적자가 나더라도 나라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쌓아놓은 것은 별로 없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쓴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연금 제도를 배워온 일본은 현역 세대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지난 2004년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담은 연금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가 피로에 따라 가지고 연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뵐 수 있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지고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연금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 파가 여러분 연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파 가지고 여러분 연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진 기자가 쓴 좋은 내용이지만 미래를 보게 되면 연금 적자에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이게 여러분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2018년에 벌써 여러분들 언제부터 적자가 시작됐는가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 세금으로 다 메우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국민연금은 2041년인데 훨씬 더 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적자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세금으로 떼워야 되는 거죠 2018년도 여러분들 적자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군인연금 1조 5천억 공무원연금 2조 3천억 합계 3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면서 계속 연금 액수가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3조 8천억 정도를 2018년에 여러분들 메꿨고 2022년도에 4조 1천억 정도를 메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8년 되면 7조 5천억까지 늘지 않습니까 이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만 합친 거거든요 사학연금을 대하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세금으로 여러분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떼운 것이 7조 3천902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8조 7천106억 원 2020년도에 10조 4천381억 원 돈이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 부담을 하고 누군가 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진 기자의 이야기가 여기 보시기에 국민연금이거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에 대한 추계치는 대부분 과소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적자를 2040년에 15조 9천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훨씬 더 앞단계가 여러분들 적자가 발생할 거로 보거든요 지금은 불입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58조 4천억 정도 여러분들 남은 상태지만 그러나 계속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이 총수입 그다음에 투자수익 보험료 수입 보시게 되면 총지출이 여러분들 한 2030년대부터는 총지출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보험료 수입보다 이건 누군가 이렇게 메워야 될 거란 말이죠 적립금은 2030년대 최대치가 됐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돈도 아주 야무지게 여러분들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을 나주로 보내놓고 허허 벌판에 야물지 않지 않습니까 연금 운영을 잘해가지고 1% 수익만 올리더라도 최대 적립금이 천조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누릴 건데 정치 논리가 계속 개입하고 그 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뺏을 건가 이런 고문 고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나라를 알뜰하게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잘하죠 노르웨이가 노르웨이가 이제 북해 해저유전이 터져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절대 뭡니까 남용 못하도록 그렇게 딱 묶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기 전라도에 저기 나주에 가면 국민연금이 큰 건물 건물을 왜 그렇게 크게 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쫙 평지에 펼쳐져 있고 참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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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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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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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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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깨우치겠죠 어쨌든 오늘 왕개미연구소에서 나온 여기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에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도 국민연금은 2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군인 공무원 교사들은 30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보통 3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내년 수조식 혈세를 보조하는 공무원 군인연금을 그냥 놔놓고 40년 후에 바닥나는 국민연금을 줄인다면 정말 무한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의 여러분들 국부펀드인가 이런 제도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납부하게 하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의료 확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을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납부한 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연금들을 통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든 세금 구조를 통폐합하고 단순화의 부가시 10% 외에는 다 폐지하기 바랍니다 그냥 이상론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가장 억울한 것이 단 1원 한 푼 실제로 보상받지 못하면서도 건보료를 긁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건보료가 이제 본인의 정액 봉급에서 또 떼가고 그다음에 약간의 금융소득만 발생하더라도 또 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뭐죠 3천 명인가 2천 명의 그런 선관이라는 조직이 상설 조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아르헨티나처럼 여러분들 지출을 감내할 수 없을 때가 돼야 공무원 한 5천 명 넘 짜리고 여러분들 국가 부채를 9개로 줄이고 그렇게 하겠죠 위원회 이런 데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빨대 꼽고 그냥 돈 빨아먹는 데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 직속위원회 정부 부채가 왜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 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온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자기 일생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되고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 돈을 쓸 때도 아껴 쓰는 거죠 지금 정치판에 여러분들 굴러다니는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평생 동안 다 세금 받아 먹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 벌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펑펑 쓰는 거죠 뭐 돈 벌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짊어지게 되면 부채를 갚는 것이 그렇게 고된 일인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 푼 두 푼이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콩알만한 데 뭡니까 대구하고 광주에다 무슨 여러분들 고속전철을 깝니까 정신들이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채권단이 진주해 가지고 이거 줄여 저거 줄여 저거 팔아 이렇게 되면 그때 정신 다 짝짜리겠죠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렵게 돼도 뭡니까 독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물주들이 좀 있지만 대한민국은 낙동항 오리알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신 못 차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기사를 보니까 돈을 부담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고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윤 대통령 께서 처음 여러분들 부러지던 것이 연금계획인데 용두사미가 돼버렸고 연금기금이 고갈하면 국민 세금으로 구멍을 메어야 되고 누가 그 세금 될 겁니까 제가 아침부터 찬물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 철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딸개니 개딸이 내가 울러다니니까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도 뭐 계속 옳은 이야기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